동화 속 풍경 같은 집에 사는 한국 프랑스 문열 산업매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러 프랑스에서 날아왔다 우당탕탕 가슴 뭉클한 일주일간의 여행 왔다 내 손주 새하얀 눈으로 덮인 튀르키에 겨울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눈길 닿는 곳곳, 발길 닿는 곳곳이 즐거운 곳 다 낼 수밖에 없는 나라, 튀르키에로 떠나요 세계 태마길 지친 몸과 마음이 따뜻한 봄기운으로 충전되는 곳 매년 보고 또 봐도 반갑고 설레는 봄 남쪽 섬에 가장 먼저 찾아온 봄을 만나러 출발 한국길 역량이 나지 않다 기술이 많다 상대방이 올라가 떨어져야 할 것이다